전자기구 부속품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에요 오늘은 제가 들고 다니는 전자기구 부속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해요 일단은 제가 전기기구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닐 일단은 노트북 쓰고 있구요 지금 핸드폰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충전기하고 보조배터리도 있고 심지어 제 무선키보드도 USB로 충전해야 되는 기계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카페나 공공장소 가면 그 벽에 있는 콘센트 많이 쓰잖아요 벽에 있는 콘센트를 쓰는데 제가 필요한 구멍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선택한 대안은 바로 이 멀티탭이었어요 근데 이 상 멀티탭이 가족들이 스마트폰 하나 충전하기엔 딱 좋아 문제는 이게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부피가 많아요 스마트폰하고 노트북을 동시에 들고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멀티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어요 노트북 꽂으시고 핸드폰 충전기 보조배터리 충전기 이렇게 다 꽂으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꽂는 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핸드폰 휴대를 하면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제가 걸어다니는 사무실이죠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를 통해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